자 그럼 새벽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면 잠깐 넘겼다가요 네 오늘 새벽뉴스 타이틀은요 네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오늘 발의한다 여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기사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가 아니고요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새벽뉴스는요 대북확성기 이야기입니다 네 그 얘기부터 먼저 가죠 이거 속 시원해요 네 자 먼저 타이틀 보여드릴게요 네 군이 이르면 오늘부터 대북확성기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자 추가 도발 때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용산에서는 북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엄포를 왔는데 북한이 또 이제 뭐 날릴 거 다 날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대북확성기가 부담돼서 그랬는지 이제는 뭐 풍선 날리는 거는 그만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모든 원흉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먼저 판문점 선언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아 그놈의 진짜 평화 평화 네 평화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외치는 평화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문재인과 김정은 둘이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쏙딱쏙딱 얘기를 하드니까 완전한 비역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왜 그 cv 아이디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검진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 트럼프가 제창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핵화에요 이거는 근데 선언만 하고 한마디로 북한은 그냥 그동안에도 북한이 핵을 쏬나요 뭐 다른 나라에다가 아니잖아요 싫어만 했지 북한은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우리는 방패를 전부 다 내린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하느냐 그래서 4월 17일에 이거 약속했잖아요 5월 1일부터 확성기 방송 안 해요 전단 살포 중지에요 서해 nll일 때 평화수역으로 한다 하고 평화수역이라 써놓고 그냥 방어 포기 수역이라고 해야죠 단계적 구축 뭐 종전선언을 위해 연내 회담한다 하는데 웃긴 소리하고 있어요 사실 북한이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저 확성기 방송을 알아서 그만하겠다라고 한 거죠 사실상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만 확성기를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막 진저리시게 싫어했대요 이게 30km까지 소리가 전파된다 하더라고요 저런 게 사실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싫은 거 9.19 남북군사합이 또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이게 2018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스피디하게 나라를 아주 안보를 망가뜨렸는지 당시에 이제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국방장관이 이렇게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행 후속 합의를 하는 겁니다 남북군사합인데 이 9.19야말로 진짜 이거 감옥 집어넣어야 돼요 이건 진짜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도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양보했다라고 이건 용서가 안 돼요 네 평가가 나왔던 합이죠 당시 이거 nlln 안에 dmc 안에 감시초소 gp철수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저쪽에서 하나 철수하면 우리도 하나 철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어차피 운영도 안 되고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는 거 그런 거 그냥 문 닫은 거고 우리는 멀쩡히 잘 쓰고 있는 거 폭발시켰거든요 그리고 육지 바다 하늘 포사격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군사활동 중단하고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예요 교전수칙 그러니까 쏘면을 같이 따라 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엄청나게 약화시켰습니다 대응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고 이거 옛날부터 약했는데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결국은 이제 오물 살포를 했잖아요 날라오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중간에서 터졌다가 이게 뭐랄까요 한마디로 그 안에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생화학 탄저균이라든지 단순한 저런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맞아요 이건 격추도 못해요 괜히 공중에서 터뜨렸다가 더 넓게 퍼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너네 이러면 우리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한다라고 사실상 방침을 정했고 이 얘기인 즉슨 9.19 군사합의 전면 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저걸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전면 폐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상대국이 여기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북한이 사실 저 안에서 엄청나게 여러 번 위반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상대가 이행의지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냥 뭐랄까요 합의 전과 후가 전혀 다르지가 않은데 우리 입장에서만 계속 이렇게 지키겠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냥 한쪽을 계속해서 어기는데 우리는 바라만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저걸 지켜야 돼 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바둑두입니까 지금 한 수 접어주고 아이고 참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파정부여서 좀 강경하게 나가는 거 또 이렇게 문재인 정부였으면 또 민주당 정부였으면 또 김전문한테 계속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랑 중국은 그런 식으로 다르면 안 되거든요 강경하게 나가야 오히려 깨갱하고 기지 그렇습니다 대기맘님 진작에 전면 폐기했어야죠 그렇죠 이것은 무조건 없애야 되는 겁니다 명공천님 이어질 수도는 무슨 그러니까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수도 이렇게 가정을 두지 말고 무슨 당장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네 이몽이님 이해는 이루 그러니까요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뭘 미루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정부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만에 여당 칭찬 한 번은 할 일이 생겼습니다 네 네 이제 확실히 21대 국회가 가고 뭐 좀 하려나 봐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건가요 네 야당 종부세 완화에 여당은 상속 증여세를 얹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감세 대결입니다 네 화면 넘겨주세요 자 반가운 일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좀 싸우려고 하나 봐요 여러분 아유 진짜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100만 원씩 줍시다 이러면은 아유 그거는 너무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러면은 반대에 대한 안건을 내놓는 게 아니라 대안이 없었죠 사실상 아유 안 주다고 하기에는 표 떨어질 것 같고 네 한 20에서 5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예 신리도 명분도 다 읽는 끌려다니는 네 그렇게 끌려다녔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박찬대가 이제 이재명이 이제 박찬대 입을 빌려서 실행한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제 좌클릭하다가 많이 말아먹었는데 쟤네 지금 슬슬 우클릭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하냐면은 종부세는 좀 완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실거주자일 경우에는 1주택자가 실거주자일 경우에는 집값이 비싸더라도 좀 여기 대해서는 뭐 좀 세금을 물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재명과 민주당의 시선이 이제 대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지금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슬슬 불안했는데 이것들이 진해 영역 다 갖추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갈라먹으러 들어오나 했는데 네 어우 이거 제대로 얹었어요 종부세 완화하니까 아 완화하지 말고 그러면 아예 종부세 폐지합시다 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거기에 상속세도 같이 갑시다 네 그리고 이제 상속세 징역세 이제 다 그냥 폐지합시다 우리 이거 뭐 뭐 이렇게 뭐 할 거 있습니까 이랬는데 원래 민주당의 계산은 뭐였냐면은 네 자기들이 우클릭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정부의 돈줄을 말리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가뜩이나 지금 세수 펑크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를 더 깎아가지고 자기들이 이 중도진영이나 아니면 우파 성향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편으로 좀 만들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돈줄을 말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네 아 여당에서 제대로 받았어요? 아 그럼 아니 뭘 줄여 그냥 없애 그리고 상속 중이었을 때 같이 없애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 여당이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바로 스피드를 걸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 뭐랄까요 우리 쪽에 그 우파 진영 쪽의 이념을 얘네들이 건드린다 이러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네 왜 부자감세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는 거고 게다가 지금 진짜 좋은 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찬성하는 이유가 종부세만 완화하면 일단 세수는 당연히 줄겠죠 네 그것을 보충할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종부세 완화로 인해서 대안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속 증여세는 얘기가 달라요 상속 증여세를 폐지하는 순간 바로 세수가 확 줄어들겠죠 그런데 상속 증여세가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업들이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구나 이러면서 기업이 돌아가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정부세수가 더 많이 거치는 거죠 범인세가 그렇죠 그리고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사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각종 이런 편법들도 그러니까요 나무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여기 중소기업이 있고 중견기업 대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올라가는 이 밑에 완전 오그로 엄청 물려있어요 조금만이라도 커져서 중견기업 올라가야 된다 싶으면 바로 갈라가지고 또 다른 중소기업 만들고 계속 나눕니다 왜냐 올라가는 순간에 각종 규제나 이런 게 너무나 겁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를 없애는 식으로 세금을 쓸데없는 거 없애는 식으로 정부 개입을 줄이는 식으로 그래서 기업에 자유를 주는 법 이게 참 진짜 국민의힘이 자신의 이념에 맞게 공격할 수 있는 간만에 괜찮은 공격이었다고 봐요 네 정말 잘 됐습니다 김신혜님 상속 증여 그리고 금투세로 맞불 놓으라 그렇죠 이렇게 가다 보면 금투세까지 같이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계속 세금을 만들어내다가 이제 와서 지들이 정권 잡고 싶으니까 세금 약간 깎아주는 척 했는데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 보면 이 세금도 없애라 저 세금도 없애라 이것도 없애라 세금을 다 없애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민생 여론이 어떻게 돌아서겠어요 다 국민의힘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가뜩이나 금투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라고 지금 덮어씌우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거 안 속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이 방식에 잘 밀어붙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렇죠 박미영님 박미영님의 이 말씀 대통령의 입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우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라고 네 그러니까요 네 불티나님 농지법도 받고 사실 우리나라 규제가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많은 나라도 드문데 선진국 중에 그렇죠 기업이 좀 활동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정부가 좀 만들어줘야죠 이제는 맞아요 돈 가진 사람 돈 벌겠다는 사람이 그만큼의 자유가 굉장히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2대 국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자 다음 마지막 새벽 뉴스 네 윤상연 의원 김정숙 특검법을 오늘 발의한다고 합니다 여당 의원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 당대표죠 아니죠 당대표는 아니고 허은하가 됐고 지금이 허은하 대표가 있죠 개혁신당 의원이 의원이죠 이준석 전 당대표 의원이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상연 의원 이거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무슨 특검을 발의하느냐 네 네 왜 정부 여당이 하느냐 정부 여당은 한마디로 검찰을 부여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럼 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하면 되지 왜 이걸 특검으로 가느냐 네 이제 특검은 사실상 뭐 정부가 힘의 어떤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을 때 야당이 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죠 그렇죠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맞는 얘기여가지고 네 근데 양쪽 다 입장을 이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의원의 입장도 솔직히 맞는 말이죠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검찰에다가 정식으로 고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시민단체 등이나 이런 식으로 통해가지고 고발이 들어가게 하면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하면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도 많이 쌓이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게 계속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결국 특검으로 받는 건데 네 윤상현 의원 입장도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윤상현 의원도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밀어붙이는데 네 좀 이렇게 맞부딪혀가지고 좀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액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이러한 이슈에서 계속해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끌려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어쨌든 시선 분산을 위해서라도 뭐 이런 특검법을 발휘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사실 윤상현 의원이 5선 아닌가요 네 이번에 5선이 됐죠 그렇죠 이제 뭐 분명히 이제 이런 이슈를 만드는 데는 목적이 있겠죠 확실히 이게 좀 꼼수가 있을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게 네 당대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이슈를 만들고 싶으실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렇게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렇게 특검으로 가다가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서 저지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민주당은 이거를 어쨌든 부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민주당이 같이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안이 진척이 안 되면 당연히 또 검찰 조사로 또 바로 올라가가지고 원래 갔어야 되는 그 조사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특검으로 올리는 그 사안을 보니까 네 내용을 한번 보죠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또 한번 이슈가 되는 거죠 그동안 사람들한테 잊히고 있었던 타지 말로 지금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게 좀 옷값들 있잖아요 특수활동비 각종 근무치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약간 언론에서 좀 어두워졌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고 또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 이건 좀 여러 가지 많아요 팝업은 한두 개가 아닐 거 같아요 네 사실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게 분명하고 이거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건 사실 5선이나 된 윤상현 의원이 이런 걸 하기보다는 지금 뭐 배현진 의원도 관련된 거를 이제 정부 부처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재선 의원들이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재선 단계에서 좀 많이 가면 좋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도 있고 하니까 좀 먼저 낚아챈 거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네 윤상현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네